안녕하세요 토이청국입니다. 오늘은 반짝반짝 캐치티니핑 몰랑몰랑 스티커 여러분께 리뷰 시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랑말랑 친환경 소재 쿠션 스티커가 15개가 들어있다고 되어있네요. 그럼 한번 열어보시면 배경판과 배경이 이렇게 한 이어진 배경이라면 이렇게 다른 배경이 하나가 더 들어가져 있어요.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덥성 푹신푹신 스티커 15개 티니핑도 들어있고요. 자 그러면 하나씩 떼어서 또 붙여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다해핑 이렇게 붙여보고요. 그 다음에 하추핑 그런 다음에 토닥핑 그리고 네모핑도 붙여보고요. 그 다음에 소원핑 그리고 미더핑 그 다음에 까르핑이죠. 까르핑 그리고 공주핑이고요. 그리고 우리 방글핑도 이렇게 붙이고요. 그 다음 발레핑 그리고 주네리핑 그 다음에 포근핑 그리고 쪼꼬핑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조아핑이죠. 조아핑 조아핑 여기다 붙이고 마지막으로 원더핑까지 이렇게 꾸며봤어요. 간단하게 그 다음에 다른 배경판에 조금 몇 개 더 붙여볼게요. 이쪽 면에는 아 네 공주핑 공주핑 이렇게 붙이고요. 그 다음에 소원핑도 옆에 붙이고 밑에는 발레핑 그리고 푸분핑도 붙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다해핑 그리고 쪼꼬핑 쪼꼬핑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붙여서 꾸며봤어요. 여기까지 모든 시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반짝반짝 캐치 티립핑 몰랑몰랑 스티커에 대해서 리뷰 시연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, 좋아요, 공유,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